제19회 영월 동강국제사진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9월 19일까지 66일 동안 펼쳐집니다. 이번 사진제에서는 동강사진상 수상자전과 66개 나라 4,6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국제공모전 등 11개 주제로 전시가 이어지고 영월역 광장과 관풍헌 돌담, 군청 사거리 분수대 등 지역 곳곳에서 사진전이 펼쳐집니다.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막식은 시상식 위주로 축소 개최했고 전시 행사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워크숍 등 비대면 행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국방실에서 People's Century 감사합니다.